진짜 어려운데? 나 카운팟 무 먹고 싶어 카운팟 무가 뭐야? 카운팟 무? 아니 카운팟 꿍 나 카운팟 꿍 먹고 싶어 꿍 새우? 네 오! 뭐야? 아 진짜 웃겨 내 사진 찍어줘 잠깐만 내 사진 찍어줄게요 이거 좀 잘라줘 여기 여기 잘라줘 되게 귀여워 언니 무슨 표정 하고 있어? 둘이 똑같은 표정 하고 있어 심지어 그래? 됐어 퍼펙 남의 머리에 세우기? 할 수 있을까? 진짜 그러면 진짜 대단하긴데 리버컨까지 어때? 됐잖아 됐잖아 이럴수가 웃었어요 다들 와우 브라보 진짜 엄청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조용했다 이 이 그 그 아 그 아 감사합니다.